아직 멀었어 여기까지 함께 다시 꺼져 텐션 올려 징글쎄스 하나 더 많이 갈 수 있나요? 스쿼트 마음이 안정으로 좋아요 다리 스쿼트 자 위로 자 런지 갈게요 런지 스쿼트 한번 더 우와 이거 아주 재밌죠? 한 번 더 엉덩이를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앉아주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운동이죠 자 서브 후 지나게 위로 하 파 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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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반대 런지 운동 되시죠? 파이팅 네 하나 넷 셋 자, 돌려주세요, 붙여, 돌려! 어우, 잘했어.